어느 한 작은 마을에 셋 딸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다. 큰딸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아버지는 큰딸의 혼처를 구하다. 큰딸을 마을 내 혼기가 된 젊고 건강한 20대 청년에게 시집을 보냈다. 큰딸이 결혼하고 얼마 뒤 둘째 딸 역시 혼기가 되어 아버지는 둘째의 혼처를 찾아 나섰다. 그러나 이번에는 전처와 사별하고 재취를 구하는 40대 중년 남성이었다. 이미 자식까지 둔 호랍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둘째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. 막내딸의 혼기 때는 한층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. 두 번이나 아내와 사별한 50대 노인으로 이미 두 번의 결혼으로 자식을 열었둔 삼취를 구하는 호랍이었다.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막내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. 딸들이 모두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 명절날 딸들이 가족들과 함께 처가로 오게 되었다. 큰 딸이 말하길 나는 첫 경험 때 가죽과 살 뼈까지 경험해 보았단다. 너희들은 어땠니? 둘째 딸이 말하길 언니 부럽네요. 저는 가죽과 살까지만 경험해 봤고 뼈는 보지 못했어요. 막내야 넌 어땠니? 막내딸이 말하길 언니들이 정말 부러워요. 저는 살조차도 보지 못했어요. 그냥 가죽뿐이던데요. 딸들의 얘기를 들은 부부는 한숨을 푹 쉬며 혀를 차면서 입을 열었다. 휴! 모름지기 첫 경험 때는 가죽, 살, 뼈를 모두 경험해야 비로소 첫 경험이라고 인정받는데. 둘째는 살까지만 경험했으나 막내는 그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가죽만 경험했으니. 쩝쩝 안타까운 일이로구나. 당신과의 핵심을 부산을 받으신 한숨을 푹 쉬며 혀가 소개됩니다. 감사합니다.